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운을 우리가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동양철학이 오래전에 나온 그런 학문인 탓에 말년을 그 40세 이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오늘날 그 접목시키기에는 그 괴리감이 커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년의 시기 구분은 우리가 보통 그 작년 이후로 은퇴한 후에 혹은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후쯤 되는 그런 나이를 말년의 시기로 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. 요즘은 40세면 중년의 시기죠. 50대는 작년쯤 되겠죠. 또 결국 이 말년운이라는 것은 한 50 후반부터 전개되는 인생 후반전의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. 말년운이 제일 중요하죠. 초년, 중년이 아무리 좋아도 말년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. 반대로 또 초년, 중년 고생이 좀 심했다 하더라도 이 말년운이 좋게 풀린다면 그 한 번에 모든 게 다 반전이 될 수 있는 거죠. 말년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그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텐데요. 방법도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. 오늘은 좀 우리가 손쉽게 아주 간단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일본 작가가 쓴 어느 책에서는 그 손가락 운동을 갱년기나 또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그런 노화방지 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또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요. 물론 이 말년운에서 그 건강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말년운의 상승이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좀 응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. 이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시간 나실 때 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첫째, 이 손가락을 통한 오행의 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요. 동양철학에서는 그 오행의 균형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또 최고의 그런 목표 지점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그 오행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. 개인들의 운세도 특히 그 말년운도 마찬가지죠. 엄지 손가락부터 그 새끼 손가락까지 모두 사용을 하셔서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영상처럼 해 주시면 되는데요. 제일 먼저 그 엄지 끝 마디와 또 검지 그 끝 마디를 붙여 주시고요. 그 다음은 그 순서대로 엄지와 중지를 또 붙여 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은 엄지와 약지 그 손끝을 붙여 주시고요. 그 다음 엄지와 새끼 손가락 마디를 붙여 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새끼 손가락에서 그 다시 돌아올 때는 약지를 또 붙여 주시면 되겠죠. 약지 다음에는 다시 엄지와 중지 그리고 엄지와 검지 이런 순서대로 돌아오시면 되고요. 또 다시 검지에서 다시 엄지와 중지를 붙여 주시고요. 지금 했던 방법대로 또 새끼 손가락까지 내려가서 다시 그 새끼 손가락이 끝나면 다시 그 약지 손가락부터 시작을 해서 검지 손가락까지 돌아오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 작가는 그 노화 방지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 자극이 된다고 썼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우리들은 그 사주에서 그 모든 오행을 구비한 사주가 최고 20%가 안 됩니다. 우리들 가운데는요. 이 말은 10명 중에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또 8명 이상은 그 사주에 어떤 그 오행 하나 혹은 두 개쯤은 빠져 있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. 물론 빠져 있다는 게 항상 그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.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.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으로 또 빠져 있는 그런 오행의 기운이 채워지기도 하는 거니까요. 그럼에도 실제로 그 오행의 구비가 잘 갖추어지게 됐을 때는 그 유리한 점들이 아주 많다고 봐야죠. 오행 균형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그 운이 일단 그 안정적으로 상승 발전하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그 운들이 들어올 때 탄력이 붙습니다. 운이 빠질 때도 또 최악으로 빠지는 것을 잡아주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. 이 운기 작용에서 일종의 그 보험을 든 것처럼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.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되면 오행의 기운을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또 모두 취할 수 있게 됩니다. 그 이유는 손가락 바디에 부여되어 있는 그런 오행의 기운 때문인데요. 엄지는 그 오행이 목이죠. 나무라는 얘기죠. 나무의 기운이 엄지는 흐르는 거죠. 또 검지는 그 오행의 기운이 불, 즉 화가 되고요. 또 중지는 그 오행이 토입니다. 또 약지는 오행이 금이 되고요. 또 새끼손가락은 오행이 물이 되죠. 오행 기운을 위한 이런 손가락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딱 맞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. 5분도 좋고 또 1분도 좋고 또 오른손 왼손 모두 다 해보시고요.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를 그런 붙이는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면 가능한 접지면이 좀 넓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죠. 접지면이라고 한다면 쉽게 손가락끼리 붙였다 뗐다 할 때 손가락끼리 지문 부분이 좀 넓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죠. 이것이 그 오행의 기운을 통한 그런 운세의 안정적인 그런 발전을 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. 두 번째 그 말년운 좋게 만드는 방법 알아보죠. 예전부터 그 사람의 귀를 보면 그 재물복과 또 수명복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. 당연히 이 말은 그 귀가 또 말년운의 그런 방향과 또 말년운 속에서 그 전개되는 대강을 좀 귀를 보면 추측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요. 이 방법도 여러분들께서 하시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방법이니까요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특히 그 귀에서 주는 그런 정보는 수명과 건강 그리고 그 재물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요. 말년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귀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귀는 그 두텁고 또 귀 밑에 그 살이 길면 장소를 누리게 되고 또 재물을 크게 갖는다고 했는데요. 이 귀밥도 그 재물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봐야죠. 귀밥이 좀 두터운 것을 좋게 보고요. 또 귓문이라고 하죠. 귓문이 좀 좁은 경우보다는 좀 귓문이 좀 넓은 경우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귀가 혈색이 좋고 또 윤택하면 그 자손까지 크게 번영을 누린다고 하죠. 또 반대로 그 귀의 색이 어둡고 또 탄력이 없고 또 색이 죽어 있으면 이 경우는 재물이 안 붙는다고 하죠. 귀의 색에서 그 윤택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빈곤 없이 부기롭게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귀가 그 얼굴빛보다 흰 경우를 아주 좋게 보고요. 또 희고 투명하고 좀 윤택이 느껴지는 그런 귀를 그 말림보기 아주 좋은 그런 귀로 보고요. 이때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귀를 자극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우선 그 엄지손가락만으로 그 귓볼 부분을 꼭 눌러 주시고요. 그러면 귓볼 부분이 그 뒤로 젖혀지면서 그 뒷머리 부분에 닿을 텐데요. 그렇게 그 한 10여초 꼭 눌러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이 엄지손가락으로 귓볼을 누르시고 계시면은 그 귀운동을 하는지 또 뭔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모를 텐데요. 그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좀 몇 번씩 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왼쪽 오른쪽 귀 그 같이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엄지와 또 검지를 사용해서 귓볼뿐만 아니라 귀 그 전체 부위를 골고루 아주 자극을 주듯이 그 마사지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데요. 이렇게 해서 그 귀 전체 그 혈기를 통하게 하면 그 나이 들어도 그 건강하게 살게 되고 또 의식을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. 동양철학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그 한 살부터 그 백 살까지 그 나이를 부여해서 그 각 부위를 설명을 하는데요. 예를 들어 왼쪽 귀는 그 한 살부터 일곱 살까지의 그 어떤 운을 알 수 있고요. 또 오른쪽 귀를 통해서는 8살부터 14살까지 그 나이에 해당되는 또 그 운을 알 수도 있는데요. 어린 시절의 그런 운명을 귀를 통해서 보기도 한다는 거죠. 동시에 이 부위가 그 평생 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년 운을 살피는 또 중요한 부위로 이중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.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. 이 속에 숨어 있는 뜻은 그 생물학적으로 한 살에서 또 14살까지는 가장 우리 그 성장이 왕성한 그런 시기인데요. 그런 오행이 아주 힘 있는 그런 운기 작용을 동시에 또 의미한다고 보셔야죠. 바로 그런 왕성한 그런 오행의 힘의 유모가 또 말년 복을 그 좌우하는 그 키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봐야죠.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나실 때마다 건강과 또 노화 방지, 무엇보다도 말년 운의 대기란 전개를 위해서 손가락을 사용해서 귀운동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말년 운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또 세 번째 방법은 제가 그 역경에서 구체적으로 써 있는 문장을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선을 쌓으면 크게 그 귀한 삶을 누린다고 되어 있는데요. 이 선을 쌓는다는 것은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. 이 덕을 쌓는 거나 또 선을 쌓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겠죠. 저는 좀 거창한 이 선이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것을 좀 사문화된 그런 구호성의 그런 구절이 아닌 실제로 그 사주의 주인들인 우리들 각자 각자가 매일 좀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 적선의 그런 행동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자녀라든지 손자, 손녀, 이웃, 동료, 친구 누구라도 말이죠. 가리지 않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그 대상들을 다 포함해서요.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대상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됨으로써 물론 또 문자나 카톡이라도 좋겠죠. 그런 칭찬의 말을 건넬 수 있다면 바로 역경에 써있는 이 적선지가 필류 역경이라고 하는 선을 쌓는 집안에서는 그 복과 덕이 크게 그 말년까지 넘치고 또 자손의 대까지 아주 크게 이어진다고 하니까요. 꼭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감성수처와 티비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또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